안녕하세요 더테크 입니다 오늘은 원 cnc 에서 스냅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이나 원어 점선을 이거 선택하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스냅모드가 나와요 이건 사방팔방으로 잡는거 선의 끝점이나 또는 중간점 그리드 다음에 원의 센터점 요걸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 스케치라는 기능으로 경우에 따라서 스냅을 잡지 않고 내가 이미 위치에다가 적용을 할 때 이 스케치 기능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선을 선택해서 원의 중심점만 정확하게 찾거나 할 때는 중심센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점이나 이런건 안잡히죠 원에 무조건 중심센터만 잡힙니다 그죠 자 사방팔방으로 선택을 하고자 할 때는 그냥 현재 선택되어 있는 원의 중심센터 스냅을 또는 명령을 취소하게 되면요 볼게요 자 명령을 취소하게 되면 이게 초기화로 되면서 다시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내가 이걸 선택해서 그리드 모양으로 선택했다가 이 직사경 명령을 취소를 하는 순간에 이 스냅모드는 취소가 되구요 다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원캠은 필요에 따라서 스냅모드를 한번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요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내가 선을 선택해서 여기에 선을 여기에다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새로운 선을 선택하고 안되요 왜냐하면 이 그리드라는 것 때문에 자 이따 어떻게 하냐 스케치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스케치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리드를 사용해서 이 선에 근접되어 있는 그리드를 선택하거나 이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드가 잡히는게 또 달라져요 그죠 자 이 사이즈가 작아지면 이렇게 그리드가 넓어지구요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이렇게 그리드가 점점 작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구요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 스케치를 이용해서 내가 이미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냥 딱 선택하고 싶어요 요때 이 스케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자 또한 여기서 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원이 안 잡히죠 이때 원의 중심선 선만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 이 원을 가까이 가면 이 원에 근접해서 그려지는 것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어 스냅 모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았어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